야 잘 쳤다 이거. 너 이거 나이스 미스 같아. 미스지? 미스지? 미스터야. 미스인지 알았더니 미스터네. 나 미스턴데. 나쁘지 않다 거리. 들어갔어. 나쁘지 않아. 누가 좀 잘못됐어 지금. 땅. 이거 봐. 오케이. 뭐가 잘못됐어. 굿샷. 너무 좋다. 커트 제대로. 너무 쎄? 아니야. 오케이. 간다. 아 잘 쳤다. 진짜. 이야 이거 진짜. 막 그림처럼 쳤어. 우와 TV에서 보는 거야 완전. 영우랑 영어 티박스랑. 우리의 티박스랑. 전체 길이가. 한 700부터 차이네. 이야. 그러니까 세 칸이. 한. 4클럽에서 5클럽 차이네. 어. 그러니까 막 나는 약간 외치 잡고 있는데. 너는 막 6번 잡고 막.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고 있지. 그러니까 프로. 우리는 아마추하고. 나도 아마추인데. 잘 치는, 잘 치는 아마추. 아. 하하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 너 나이스 된다. 멋있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이피 우측. 아이피 우측. 아이피 우측. 그러면 보고 돼. 감독님하고 아이피점. 파포죠? 네, 파포. 뭘로 쳤어야 하는데. 아이고, 나갔다. 아이고, 나갔다. 모르고 쳤어야 하는데 힘이 쫙 들어왔어. 우측 뭐예요? 호비? 해설한테? 해설. 여기 우측으로 쳤어야 하는데. 아, 우측으로 쳤어야 하는데. 아, 우측으로 쳤어야 하는데. 솔직히 여기 여기 코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끝에. 저기 지금. 이거 클릭 지나서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끝에. 저 밑에서 가서. 아니면 여기서 치는데. 저 밑에서 가서 치게. 아, 한 손은 잘 치네. 세이브를. 참 웃겨. 모르고 쳤으면 그냥 쳤을 텐데. 그냥 뭐 말랐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약간 사람이. 정보가 들어오면 몸이 굳게 돼. 자, 영우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렇게 들어갔다 치자 그러면. 해서드가 어디 있지? 말뚝이? 응. 그러면 여기가 해서되면. 원래 여기 드롭하고 해서 여기 오는 거지. 여기 오는 거지. 지금 190이에요? 여기서? 응. 오르막까지 해서. 190m. 190m? 자, 그러면 여기서. 셋업하고. 여기서 뭐 셋업할 필요 없어. 그냥. 아니, 원래 여기 셋업. 원래 이렇게 셋업하는데. 응, 그치. 여기서 그냥 어차피 두 클럽이야. 셋업할 필요 없어. 여기서 하나. 그리고. 두 개. 둘.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채 빼고. 채 빼고 이 안에서 하면 되지? 응.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죽었다. 아, 이거 죽었다. 아, 이거 죽었다. 이건 죽었어, 그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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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볼게. 180m. 이쁜하연. 펜이 약간 왼쪽. 이건 두 개. 네. 안녕하세요. 벙커 벙커 들어갔죠? 오케이 창조인가? 아 스윙 좋아 스윙 좋아 오케이 나이스 스윙 아 글샷 나이스 진짜 바쁜 스케줄에 진짜 잘 치는 거 같아요 잘 갔어 창조이? 잘 갔어 여기서 확 무너지네 명우야 여기로 못 넘어갔대 그러면 이 앞에 이 앞에서 핀에 쭉 뒤로 갈 수 있어 이 뒤로는 아무 데나 갔잖아 클럽을 가든지 아니면 쭉 뒤로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안성 쪽 가서 쳐도 돼 그럼 나 이 정도 페어에서 쳐도 되는 거야? 어 페어에서 쳐도 돼 상관없어 노 웨이 아 골프가 그래 그 한마디 나를 도와주려는 한마디였는데 거기서 쓰리우드로 바꾸지 못하고 하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봉커를 다 저기 아까 거기도 여기 돈 많이 쓴다 이거 되게 비싼데 비싼데 이거 레이어 하나씩 하나씩 깔아 이거 타이어거든 볼 이거 어렵다 딱 애초리 잘했어 잘했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야 야 진짜 테레비스 와 테레비스 보는 거 같아 와 진짜 아 진짜 멋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마무리는 항상 정리 어디 있어 창정이? 영은 어디 있어? 오케이 와 저 벙커에서 있지? 와 아니 스탠스가 안 나왔었어 버디 퍼시지도 스탠스가 안 나왔는데 저거를 와 벙커 끝내죠 아 아니 뭐 내리마귀고 오르마귀고 내가 감이 없어 지금 못 치겠어 이거 두 번 타는 자신이 없어 지금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어 아니 야 그러면은 이게 아 난 또 또 또 생각이 또 달라졌어 모르죠 아니 아 나는 여기 태워서 이렇게 확 간 줄 알았는데 제 거 보니까 또 안 가 안 가 제발 툿받다만 하게 해주세요 아 여기서 버디하고 하면 돼 됐다 됐다 힘 됐다 힘 초 아 나이가 나이가 무서워서 못 친 거야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친 거야 이거 좀 이제 자랐지 잔디가 이거 이제 알았잖아 그럼 알았으면 이건 넣어요 또 잔디가 자랐다니까 진짜 더 짧게 지냐 참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정말 골프가 이렇게 민감해 민감해 참 민감해 껄지가 됐네 어우 아직 우리 사이좋게 치는구나 꽤 내가 단독 선두였어 맞아 자 세월 남았으니까 허리 좀 써야 돼 우와 클릭이 있나 보지? 어? 앞에 오른쪽 다 해세드고 앞에도 해세드야 오 그러면 클릭이 있어가지고 있어 있어 그래서 화이트에서는 스푼이나 유틸리티 쳐야 돼 드라이버는 안 올라오고? 나는 이렇게 너는 그림 주변까지 갈걸? 어 그 IP 좀 너무 좋지? 안 좋지? 안 좋지? 멋있다 오케이 아 아니라는 건데 여기는 되게 중요한 거는 페어웨이 무조건 쳐야 돼 러프가 러프 들어가면 저 핀 위치가 너무 힘들어 21도 주세요 어 나 이거 뭔지 기억 여기 앞에 그린 앞에 이렇게 해세드가 있어요 이거 저 드라이브 쳐도 돼요? 드라이버 안 돼 드라이버 안 돼 스푼 맥스 스푼 아 그러면 19도 주세요 어 19도 오케이 저희 IP IP 전부터 딱 치면 돼 거기까지 몇 미터인데 그래서? 아 저거보다 더 가야 돼 훨씬 더 훨씬 더 지나가야 돼 너 그 고구마 괜찮아 스리우드? 고구마 고구마 아 이거 21도 오케이 21도 IP 치면 되는 거죠? IP 치면 돼 네 거기 오른쪽도 꽤 있어요 안 돼 거기 안 돼 거기 안 돼 거기 거기 안 좋아 거기가 나 그걸로 친 건데? 아니 세이프인데 러프 때문에 안 좋아 왜 접히네 핀 핀이 세우기가 어렵구나 어 핀이 세우기가 어렵구나 핀이 잘 안 받아주나 보던가? 안 받아줘 약간 우측에도 공감 많지 않아? 우측에 괜찮아요 저 IP점보다 한 15 오른쪽에 여유가 있어 나는 저 카트를 보고 친 거야 안전하게 친다고 그게 아니구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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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은 데 간 거 같은데? 좋아 괜찮아? 간 자노 간 자노 잘 됐어 앵글도 좋아 여기도 짧은데 러프 때문에 안 쓴다 이거지? 저런 핀이 있잖아 힘들어 저 앞 핀이죠? 앞 핀이에요 어? 좋아 투톱 자 길이 아 좋아 스톱 그렇지 내려가 스톱 스톱 지나가는 거지 저기 지금? 어 너무 커 컸어 왜 컸어? 와 그냥 진짜 아이씨 많이 컸냐? 조금 안 맞아지니까 혹시 지당하는구나 어찌되지 아니 근데 저기가 저기가 이런 내리막인 거 같아 보니까 소유 힐 힐 힐 힐 소리 좋은데 와.. 딱 공만 쳤는데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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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아 진짜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네 여기는 진짜 진짜 공만 딱 쳤는데도 그러게 안 받아줘. 석세로 골프가 많이 좋아졌네, 진짜. 깜짝 놀랐어. 최근에 저랑 살바니가 4번 쳤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 제가. 골, 스트라이킹이 완전히 달라졌어. 맞아, 맞아. 아니 그리고 공이 서서 프로 같아. 너무 좋아. 좋다, 좋다. 섰어? 컸는데 스피 잘 먹어서 괜찮아. 러프와 페어웨이 차이를 알겠어? 네 껌 딱 서더라. 아 너무 쎄. 안 데려가면 쎄. 안 데려가면 쎄. 안 데려가면 쎄. 예. 와 많이 먹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산에다 쳤어, 저 산에다가. 저 산에다 쳤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깜깜해. 괜찮아.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여기서 지나고 나서 오르막이라 좀 다행이다. 계속 내리막이 아니라. 깎아요, 파도. 저 뒤에 계속 내리막이었으면 이거는 정말.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그렇지, 들어갔어. 나이스 버디. 이거 버디로 승화를 시키네. 페어웨이. 페어웨이 차이. 나이스. 나이스 버디. 오, 땡큐. 나이스 버디. 휴 fs nin. 구조에 13호를 영우가 성 bowel 노트나 마이Itin Hotel 받고. 이거 받고 내가 지금 버디를 해서 14, 15, 16을 내가 이겼어. 나 송수가 오늘 버디 혼자 3개 했어 버디 있어 상정이가 2언도 쳤었던 버디 아직 하나도 없냐? 대로 빵 그 백티에서 버디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컨디션에 백티에서 쳤다 나는 거의 95개 정도 봐 아.. 뭐 그럴 수 있어 에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 왜냐하면 파원이 안 돼서 어프로치로 붙일 수 있어 3포터가 오늘 6개가 그랬어 7개 쳤어 그러니까 3포터가 어프로치로 붙여서 하는 게 더 스코어가 잘 나올 수 있어 아 나 진짜 아무튼 이제 2월 남았어 마지막 파3 아니 이게 파4지 어떻게 파3야 얘한테는 그렇지 230야드 230야드? 나는 드라마 쳐야 돼 내리막인데 스푼 쳐야 돼? 아니 고구마 쳐야 돼 스푼은 너무 근데 고구마로 세우는 게 쉽지가 않은데 고구마는 좀 낫지 스푼보다는 사실ess Program trainer 가지고 있는 다시험zing 산댐 우삼맨 entonces 부皆さん 얼굴이 갈까? 어우, 너무 샀어. 이건 오케이 버디 같은데? 너무 샀어. 바로 샀어, 바로 샀어. 안 굴러갔네. 아, 조금 짧았는데요. 안 굴러갔어. 진짜 멋있다. 진짜 일자리 친다. 와, 어떻게 이렇게? 와, 연예인인데 왜 이렇게 공을 잘 친다고? 연예인 됐나? 쎈다 물어봐. 167회 내리막이네. 160 보면 되네. 어, 6번 주세요, 6번. 저도 6번 주세요. 160. 저는 230야들. 예? 3번 고구마. 저, 7번 줄래요? 7번 좀 주세요. 저, 그 핀 내리막이에요? 쭉 내리막이죠. 올라갈 때 끝을 약간 흘러요. 왼쪽으로. 이야, 좋겠다. 280밖에 안 되네. 2번 짜리. 2번 짜리. 3번 짜리. 2번 짜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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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x2 아 그래, 들어온다. 아, 간잖아. 아니야x2 들어왔어. 나이스 온. 온이야? 온. 아니야x2 온이 아니야? 온이 아니야? 왤치x2 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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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아이씨. 아이씨. 벙커. 나 우측으로 안 칠려고. 우측으로 안 칠려고. 우측으로 안 칠려고. 왼쪽을 많이 보고. 오른발에다 공을 놓고 친 거야. 근데 막. 그러면 더 우측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블록샵의 푸시. 푸시가 났어. 푸시가 났어. 푸시가 났지 오늘. 왼쪽이 많죠? 아이고. 아이고. 좋다 이거. 백스핀. 백스핀. 돌아. 잘 쳤다. 아우. 짧아. 아우. 이야. 너 퍼터가 너무 좋다. 너무 택도 없는데? 오르막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야? 오르막이 계속 이렇게. 야, 나 저거 어떻게 쳐 그럼? 아하하하하. 야, 투바타 오케이 해주면 안 돼? 야, 이거 뭐야. 야, 여기 진짜 안 좋은 데다 갖다 놨네. 진짜 안 좋은데. 야. 좌측인지 우측인지도 모르겠어. 좌측. 우측 같은데? 아니, 좌측. 다이렉트 보겠어. 이게? 어. 아니야, 아니야. 다이렉트 보면 여기 와. 아, 저기서 좌측이구나. 어, 거기서. 이쪽에 있지. 이쪽에 있어. 어, 아니 다 와. 다 와. 어, 커, 커, 커. 커. 야, 공이 좀 빨라져. 아니, 뭐야? 공이 빨라져. 어, 잘 찼네. 안 갈 줄 알았지, 다. 야, 어퍼. 아니, 봉투 사슬 너무 좀 못 했잖아. 내가 먼저 할게. 응. 진짜 잘 쳤는데. 내가 돌아왔다. 아, 이거. 간다. 이거 봐야 되나? 조금 봐야 돼. 왼쪽? 살짝. 아니, 공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살짝. 살짝 봐야 돼. 거의 바로. 아니, 이거는 거의 바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바로. 이거는 바로. 나이스. 끝 세입. 땡겼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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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처음 친다, 야. 기분 좋은가 봐. 슬리퍼스렌네. 아, 어디 후반에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 했잖아요. 하나도 안 했는데. 나 두 개 했어, 두 개. 아, 두 개? 아, 죽겠다. 저렇게 보길만이야. 누가 좀. 저 여기요. 동타야. 동타? 누구? 여기 동타. 나는. 너네 둘이 명타. 아, 세븐. 세븐이. 야, 우린 너무 사이 좋게 친다. 그래. 이게 그림이 좋다. 맞아. 실력이 비슷한 거지. 자, 마지막 콜. 버디 하자, 영호 형. 하나만. 버디나 하나 해야 되지. 이거 어디야? 여기 그린이? 그린은 저기 있어. 저쪽에. 팝5야? 저쪽에. 자, 그러면 승부수 뛰어볼 만해. 땅! 땅. 땅 나왔어, 땅. 땅, 오케이. 응. 각자 먹은 거 하나씩 더 걸어. 좋아. 하나! 각자 먹은 거 하나씩 더 걸어? 좋아, 좋아. 오케이. 지금 마지막에 에이든 호텔이 있는데 각자 먹은 거 나 에이든 하나 걸고 그리고 얘도 나도 에이든 밖에 없어. 에이든 하고 넌 뭐 걸 거야? 빈트야 아니면 이디아야? 이디아. 이디아 하나 걸고 그러니까 총 4개짜리가 되는 거야. 어우, 땅이야. 진짜 좋아. 그거 떠버리지 뭐. 오케이. 둘 다 가요. 다시. 마 CHARGE 흐음 요리 에서 흐음 어... 거기랑 좋아? 아니야. 저렇게 치면 안 돼 저건 뭐야? 헤젤 오비 오비여 헤져대요?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괜찮을 때 살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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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저기 며칠 펑크 보고 그러면 쏠 수 있잖아요. 펑크 거기다가...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쏠 수 있어. 세오에 들어가면 못 쏴, 저게. 세오에 들어가면? 네. 좋다. 아, 잘 쳤어. 잘 친다. 더 가야 돼. 분명 이상하게 치지만... 아, 저기서 안 보여. 거기서 안 보여.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여기는 더 왼쪽 쳐야 돼. 또 나는... 내 거리는 저 펑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넘겨. 아, 이게? 아니면 빼고 있잖아, 못 넘겨.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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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으로 굿샷. 아우, 저기를 한 손으로 치네. 그러니까 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저기서 안 보인다는 거지? 저기서는... 야, 여기가 300만 원짜리 가방과 퍼터가 걸려 있는 거야. 여기서 지금 이 한 올에 300... 아니, 500만 원 상당의 퍼터와 가방이 지금 걸려 있어요, 지금. 프로님! 나는 잘라갈게. 나는 질러야지. 라이가 너무 안 좋아. 이래도 안 돼. 페이드 칠 거야. 여기 걸려있다고. 여기 페이드... 왼쪽이 오비야, 여기. 어, 안 잘라간다, 걔. 잘라간 거야. 왜 달라? 저기 나무 있는 데까지. 이렇게 깰 수 있어? 우와! 우와! 굿샷. 될 뻔 했다. 어, 나무 맞았다. 나왔나? 안 나왔어? 물어봐 줘. 조금... 헬젤. 오비야. 헬젤. 응. 너무 깍해. 너무 깍해. 세게 칠 거야. 그래. 창전이가 나보다 더 머리 간 거야? 응. 아, 여기서는 진짜 슬라이스... 겁나 세게 쳤어! 한 손 났는데 나보다 멀리 간 거야? 어? 한 손 났는데 나보다 멀리 간 거야? 뭘 돌을 맞았나 보다, 야. 진짜 욕심난다, 이거. 내가 페이드를 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여긴 진짜 내가... 아, 저기 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뒤에 조심해서. 나도 애매하다, 야. 돌려봐. 돌려볼게. 돌려볼게. 뚫크 나갔어. 잘 갔어. 뚫크 나갔어. 잘 갔어. 그러니까? 진짜? 어헝, 잘 갔어. 조금 더 줄 아는 사람. 너잉! 오 잘 쳤다 너무 열었어 근데 핀이 거긴데? 아니구나 그린 우측? 너무 열었어 왼쪽으로 막 갈까봐 너무 열었어 난 오겠네요 쳐도 돼요? 어렵다 저도 그린 앞에 잘 갔어 어렵다 저거 어려워 레이 아웃이 지금 오 노 노 노 노 레이 아웃이 지금 오 노 노 노 노 노 스톱 잡았어 카트가 잡았어 어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카트가 잡았어 어 너프가 잡았어 우리 카트였으면 벌타야 그래 남의 카트라 다행이야 아니 카트 안 맞았어 창정이는 벙커 들어갔나 보다 온 아니야? 아니 아니야 너무 잘 친 거 같은데? 근데 조금 너무 많이 열었어 채를 너무 많이 열었어 아 성주 여기 온 거야? 응 아 나이스 운 좋게 뚫었어 아 이거 어떻게 되지? 혹시 피팅 피팅 나 피팅 갖다 드리자 아니 내가 넣어 갖다 줘 저걸 붙였다고? 샷 이게 형정 이거 넣으시면 역전이에요? 그렇지 아니 형정이도 넣고 왜 갑자기 또 그 얘기를 하냐? 어려워 어이구 잘못 쳤어 너무 세 너무 세 어이구 잘못 쳤어 너무 세 너무 세 아 내가 붙이면 정타 야 이거 야 이거 자 좋다 자 좋다 붙었어 어 오 나이스 아 나 진짜 잘했어 저 퍼 터주세요 이거 넣으면 동타 네 그건 너무 세 안 세요 안 세 안 세 안 세 안 세 들어갔어 너무 세 안 세 안 세 안 세 들어갔어. 아우! 어새. 자. 일단 막 갈게. 그럼 막 갈게. 나 들어가는 줄 알았어, 지금. 영웅. 내가 먼저 갈까? 응. 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야? 어. 너 이거 넣으면 버디잖아. 버디 넣으면. 동타, 동타 셋 다 동타네. 야 이거 재밌어 진다. 그림이 너무 우정이다. 저걸 어떻게, 아 다 뺀 거. 와 나이스. 형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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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진짜 너무. 너무 멋있는 그림이다. 기부놓고. 오케이. 오케이. 너무 멋있는 그림이야. 오케이 안 받아. 오케이 안 받아. 야! 진짜 멋있다! 잘 쳤습니다 재밌게 진짜 잘 쳤어 야 18홀 결국 3명이서 동타 야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 영훈은 프로라서 우리보다 600m, 700m 뒤에서 쳤거든 그러니까 세컨 샷에서 거리가 한 4클럽, 5클럽 차이 되는 이 골프를 잘 치시는 싱글분들은 아마 다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건데 제가 만약에 똑같은 티에서 쳤으면 92개에서 93개 이 정도 칠 사이즈의 거리에서 치신 거예요 우리가 네가 몇 개 오바친 거지 지금? 7개 다 7개 친 거야 79타로 친 거네 영훈은 만족스럽지 않긴 하지만 아니 근데 너무 이건 말도 안 되게 어려워 그리고 우리 게임을 했잖아 스킨스 게임을 했고 2대 상대를 했고 그러니까 여하튼 70대를 3명이 다 쳐본 건 처음이고 그치? 아마 골프, 유튜브, 방송 치고 모두가 다 70대를 친 건 아마 이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 원리 게 없으니까 룰 정확하게 지켜서 아무튼 그래서 동타가 돼서 메달리스트의 상품 500만 원 상당의 골프백과 퍼터는 주인이 없게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창정이 와이프가 골프를 치거든 그래서 내가 퍼터도 원래 여성끼 없잖아 그래서 일부러 여성 게스트 퍼터와 남성 게스트 퍼터와 골프백을 가져온 거야 내가 뭐 그러려고 가수된 건 아닌데 내가 뭐 그거 받으려고 가수된 건 아니야 아니 뭐 사실은 이렇게 나와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 많이 봤고 그리고 진짜 남 프로님 정말 실제로 이렇게 같이 라운딩 한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 근데 옆에서 확실히 보니까 야 연예인이 저렇게 볼을 잘 줘도 되냐 제가 연예인이 됐어요? 멋있는 거 정말 멋있고 환상적인 걸 옆에서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공부도 많이 됐고 즐겁지? 아 너무 즐거워 그냥 눈이 너무 즐겁고 골프 치는 사람은 이게 또 로망이잖아 같이 이렇게 좋은 프로님이랑 뿔 치는 게 정말 오늘 잘 되었습니다 아 그렇네 아 진짜 아 79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창정이가 우리 와가지고 뭐 알다시피 우리는 그렇게 막 재밌게 유튜브를 촬영하고 그러진 않는 거야 그냥 골프에 막 이랬기인데 근데 너무 진지한 거 같아 우린 너무 진지한 거 같아 나 이거 나가면 나 막 욕 먹을 거 같아 성수 팬한테 야 창정 너무 까불지 말고 아니야 근데 너무 잘 쳤는데 뭐 야 진지해서 79나 까불고 쳐서 79나 79는 똑같은 79지 골프의 진정성은 똑같은 거지 아무튼 오늘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 1년 딱 1년 되는 달에 네가 나온 거야 아 그렇구나 1년 되는 달에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은 고맙고 선물 준비되면 또 이렇게 왜 그래 선물은 항상 뭐 재밌는 게임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는 아시죠? 제가 스킨스 마지막 거리랑 하나씩 그럴 거 다 먹었어 우리가 편집하면서 알아 정리하고 택배로 보내줄게 그렇지?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골프 성수기 화이팅 한번 하고 알겠습니다 자 갈게요 골프 성수기! 다시 화이팅 내가 골프 성수할게 골프 성수기 화이팅! 나 비힌가 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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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